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송해드리는 노장군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언론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8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파란 풍선을 흔드는 수천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실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대통령이 아닌 검사라고 칭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역시 이재명은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수검사 윤석열은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나 정치 검사의 습성을 못 버리고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서문을 제외한 외곽 출입문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사 취재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 차량도 출입을 통제했고 영상기자와 사진기자도 34명에게만 비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래 언론을 이렇게 통제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취재기자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언론의 출입 통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포토라인 취재는 법조 기자단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자들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중앙지검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언론만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들도 출입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미추홀 지역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까지도 출입 통제를 당한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남영희 부위원장의 페이스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먼 발치에서 대표님 힘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대표님의 차량이 진입하기 전 그 어느 때에도 민간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 등 민주당 인사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입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환수했던 이익이 민간사업자의 목보다 적었다는 이유를 들어 배임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역대 지자체 단체장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익환수한 총액에 비해서도 수십 배가 넘는 조 단위의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준 이재명 시장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대한민국 검찰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천화동인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히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대출 관련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검사 윤석열의 불법 의혹이 선명해지는 것이 두렵겠지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 없듯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고 해도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언론 기자들을 불러들여야 했을 텐데 왜 일부 기자만 출입을 허락을 했던 것일까요? 또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한다면 방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좋았을 텐데 왜 민주당 인사들의 출입마저 막았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검찰 출석 때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 정진석은 이대명 대표를 가리켜 당 지도부를 끌고 와 세과실을 한다며 독립투사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모략이 100% 실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독립투사를 떠올리게 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진 속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결연한 모습을 보십시오. 독립투사 맞지 않습니까? 이러니 두 번째 검찰 출석 때 언론과 민주당 당직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라고 빈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려는 저들의 계략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 기괴하고 짜증도 낫겠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중앙지검의 연단에 올라 윤석열의 이름을 부르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수 정치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석열은 민생을 포기하고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재명과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워 이깁시다. 지금까지 노장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